와 오늘은 여기 산속이다 산속 자 좋다 산속에서 오늘은 힐링밥상입니다 모자로 고개 푹 숙이세요 양파가 언제 저렇게 컸어 양파도 심으니까 크네 양파도 심으니까 크지 심으니까 아쉬워 언니야 심으니까 크네 아 웃겨 재밌었어 어머 이건 나물인데 와 이것도 밭에서 수확한거잖아 세상에 이게 뭐 진짜 건강밥상입니다 어느 식당 가도 이렇게 나올까 와 이거 되자실꺼 수전동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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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반집에 콩 뜯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심어놔가 되겠나 형부 오세요 식사하시게요 근데 늦게 심어도 콩 되는가 돼요 언니 그거는 오늘도 맛있게 점심 오늘도 맛있게 점심 우리 내년에는 고추하고 피기 좀 느끼시면 아 이거 지혜선이 몰랐어요 근데 저기에 우리집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더라고 산속으로 오소년이 따라왔거든 길을 하나 만들어 놨데 빨간줄 해놨고 파란줄 해놨고 잘 보이나 파란줄 해놨고 잘 보이나 빨간줄 해놨고 잘 보이나 빨간줄 해놨고 그거 보고 오겠더라고 근데 저기에 큰 나무 있잖아 저거는 완전 이야 멋지다 저기 정원수 끝내주시면 하지 저게 완전 정원수다 자동이네 자동 축복받았다 맞다 축복받았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김치하고 이렇게 볶으면 진짜 맛있는데 신김치하고 넣고 볶으면 돼 그래 언니야 신김치 오리고기 저거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용사장님 빨리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언니야 나는 밥 밥만 줘 밥만 뜨는 뜨는 밥에 밥만 나하고 양태우는 밥심으로 산다 총무 났다 구미시니 아홉시 뉴스에 나왔다 자 밥심으로 산다 언니야 나는 쬐끔밖에 안 먹어 그래 너는 이슬와 먹는 줄 다 안다 이슬 이슬? 이슬와 먹는 줄 다 안다 근데 요즘이 언니 이슬에 없더라 언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언니야 신김치 볶으면 좋다 언니 아 세상에 소풍이도 소풍 그래 오늘도 소풍 왔어요 언니 맞아요 즐거운 소풍 저도 소풍 왔어요 맛있게 먹고 맛점 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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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대를 뭐라고 하던데 이름은 모르겠다 이렇게 상추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고 그래 뭐라고 하던데 얘 반찬 만들어 놨는거 봐 얘 봐 얘 봐 어머 세상에 이야 하나 쪽파 대가리 많이 안굴래 우리 쪽파 대가리 안 봐라 애가 굴러가서 그래 됐어 쪽파 어머 어머 귀여워라 세상에 우리는 쪽파 씨앗이야 우리 거는 굴거야 진짜 일 났어 일 났어 어머 어머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다 산나무를 또 산나무를 또 언제 뜯어서 산나무를 또 산나무를 또 산나무를 또 여러 가지겠네 엄나무하고 막 종이 많네 다양하게 두릅 두릅 엄나무 오가피순 삽살한 것도 있을게요 그게 오가피순인데 그게 완전 약이다 오가피는 이거 아이가 가시 아 이건 엄나무네 뭐 하여튼 먹어봐 먹고 삽살하면 맞대 삽살하면 이거는 또 햇양파 이거는 또 태자씨가 농사 지은 거잖아 끝내준다 태자가 누군데 하여튼 뭐 태자나 태자나 양태자 양태자 야 이거는 양으로 통일해라 오리고기는 김치 볶아 봐라 진짜 맛있다 이거 맞제? 내가 해서 맛있었던 거 아니야? 다른 거 안고도 안 넣고 언니 다른 거 안고도 안고 김치만 넣어 그냥 김치만 넣어 우리 김치만 넣어 그래야 맛있더라니까 응응 그래 김치 국물도 버리지 말고 나 오늘 완전 진짜 너무 좋다 야채가 이거 진짜 자연이잖아 약 한 번 치지 않고 너무 좋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밥상 제가 딸기 제가 딸기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제가 딸기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앞에 부분 잘라내고 딸기꽃 피는 곳에 깔아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으로 지금 딸기가 나는 곳에 이렇게 딸기가 달렸어요 엄마야 어디갔지? 많이 컸죠? 이래서 지금 딸기가 달리는 곳에 깔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깔았어요 여기에도 지금 다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깔아줬어요 여기에도 지금 딸기가 달리고 있어요 어우 사랑스러워 여기에도 딸기가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깔아주고 옆집에서 얻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집을 쫙 깔아놨습니다 딸기 우리 우리 손녀 손자들 오면 따먹을 수 있겠죠 많이 달렸죠 이 남은 집을 이렇게 박부랑이에 놔주고요 오늘도 옆집에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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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을 이렇게 또 심어주고 갔어요 여기는 이웃집에 나눔이라는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지도 잘 커고 있고요 방풍나물도 이따만큼 커서 지금 방풍나물도 몇 번 떠도 먹었거든요 오이 모종 둥글래 고추 상추가 이따만큼 컸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그냥 막 뿌려놓은건데도 잘 커져서 고마워요 비트도 났어요 열무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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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무도 있다만큼 커서 이거 오후 말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낭콩은 꽃이 피어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쫙 꽃이 피고 있고 감자도 지금 심어놓은게 감자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잘한다 제가 이제 꽃밭을 보여드릴께요 아구 더워 아 맞다 차에 바람개비 바람개비 이거를 또 옆집에 홍보가 만들어줬어요 지금 두개가 잘 돌아가고 있죠 바람개비 지금 두개가 잘 돌아가고 있죠 바람개비 붙여놓으면 돌아가고 있죠 아 제가 로즈마리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요 저기는 저기 양기비 양기비꽃이에요 관상용 관상용 양기비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꽃밭에 물을 쳐요 며칠전에 비오는 날이죠 며칠전에 제가 가서 사서 심은 나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제 제 꽃밭에 풀 뽑는다고 혼났어요 저기 코스모스도 자라고 있고요 꽃 예쁘죠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금랑화도 있어요 마음먹고 사지 않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꽃집에 간 김에 이것저것 골라와서 얘는 지금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그죠 이렇게 제가 꽃밭을 걷고 놨답니다 아이고 더워 얘들은 대육인데 얘들은 겨울에도 나요 겨울나기도 하거든요 예쁘죠 바람이 좀 불어줘야지 바람교지가 돌아갈텐데 라일락꽃 리팟나무 리팟나무 지금 물주는 곳에 저 꽃나무가 리팟나무인데 아주 예뻐요 예쁜 꽃들 보면 마음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옷들과 맛있는 식사하고 또 옆집언니가 맛있다고 상추도 주셔서 잘 받았고 멋지게 밭에 와서 힐링을 하고 갑니다 아우 물줄기 시원하다 좋죠 건강하세요 모든님들 사랑합니다 잠깐만 제가요 얼굴을 보고 엄마 인사를 해야지 저 이러고 물줬어요 아우 덥다 유치님들 순간순간 행복하고 진짜 더없이 오늘 같은 날에 오지 않을 것이라 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셨죠 사랑합니다 안녕